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 뉴스, 스테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선발 과정에서 졸업학교를 묻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스펙을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부문 채용에서 실력 위주 선발을 지시했습니다. 일정 이상의 학력, 신체조건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졸업학교와 출신 지역, 가족관계와 같이 선발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라는 겁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차별적인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출발선을 위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달 중 실행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했을 때 훨씬 유능하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한 사례가 많았다며 민간기업에 동참을 권유했습니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현지 학교 졸업자를 필수적으로 선발하는 지역 인재 채용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지금 20%대 이런 넘어선 곳도 있고 그다음에 좀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아직도 10%도 제일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좀 심한데 그 부분들은 적어도 한 30% 선 정도는 이렇게 채용하도록... 문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만 진정한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이경우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취업난도 심각하지만 열악한 근로조건 역시 넘어야 할 산인데요. 29세 이하 청년 4명 중 1명은 한 달에 15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청년 실업 해소는 이번 정부 최대의 국정 과제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9.3%였는데 실제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2.9%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며 대책 마련에 나섰고 금융권도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열어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경제, 사회 시스템을 완전히 일자리 중심으로 바꿀 것입니다. 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은 이런 기회가 반갑다면서도 근로조건도 함께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털어놨습니다. 급여 같은 것도 아무래도 적고 결혼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회사로 다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 또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서 또 취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게 아닌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29살 이하의 임금 근로자를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우면 가운데에 있는 사람은 한 달에 19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나이대의 4명 중 1명은 한 달에 150만 원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통계에서 빠진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임금 수준은 더 낮은 겁니다. 취업난을 뚫고도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교원 성과 상여금제 도입한 지 16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꾸준히 없애자고 요구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세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성과급제 폐지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사 간 불필요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경쟁 중심의 경제 논리를 교육에 적용해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입니다. 협업이 강조되는 교육에서 교원 사이의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키는 교원 성과 상여금 제도 폐지를 위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요청합니다. 반면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단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잘 운영되는 만큼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까지 힘을 실은 가운데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 연봉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교원의 기대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바라는 교육정책 1위로 꼽히는 성과급 폐지. 이를 둔 찬성과 반대 의견이 10여 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중소기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 10만 명 정규직 채용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중소기업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앞으로 정년 이전에 실직, 퇴직하더라도 최대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직자와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늘어난 실직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14만 2천여 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해서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일부 홈쇼핑 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더 독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올리고 강경 혜택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합뉴스티비가 단독 보도했던 대형 유통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갑질 현장입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이 인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본사 직원을 대신해 물건 정리와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 수수료를 임의로 올리는 행위,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정가하는 행위 등도 대표적인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을 최대 2배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진시정, 조사 협조를 하면 50%까지 면제해 주던 과징금 감경률은 2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2014년 납품업체의 판척병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부과된 12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 원으로 약 30%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관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3전 4기 끝에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 그중에서도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김 장관이 마주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현안을 챙겨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도 자신의 역할이 서민 주거 복지 강화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역 계층별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투기 억제와 서민 주거비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눈길을 끕니다. 정부는 8월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황. 이번 대책의 효과에 따라 규제의 범위와 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항공 승객 연 1억 명 시대를 맞아 항공 안전 계획 수정부터 김해신공항,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까지 교통 분야에서 김현미 장관이 챙겨야 할 현안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철도 공공성 향상을 위해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검토하겠다 밝혔는데, 철도시설공단을 포함한 철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심을 끕니다. 신도시 확장에 따른 버스, 지하철 등 광역 교통망 정비도 시급합니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 과제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종성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통신업계는 기본요금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는데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서 5G 통신 연구개발에 차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김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급 말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에서 나온 통신비 경감 방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환영 일색 이었습니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대신 택할 수 있는 선택 약정 할인폭이 커진 점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할인율 확대로 단말기 보조금보다 요금 할인이 더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할인율이 25%로 커지면서 월 할인액은 6만 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 기준 1만 5천 원으로 3천 원 늘고, 4만 5천 원대 요금제는 1만 1,250원으로 2천 원 이상 늘어납니다. 선택 약정 할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감면을 확대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환영할... 하지만 통신업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당장 선택 요금 할인율 확대로 요금 할인제 가입자가 늘면 수천억 원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사물인터넷의 핵심 인프라 5G 기술의 연구개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신료 경감 방안에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이번 인하안이 반쪽짜리라고 지적하고 있어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티비 김장현입니다. 자영업종 가운데 시계 귀금속 가계가 20년 이상 생존한 비율이 여타 업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시계 귀금속 도소매 사업자 중 20년 이상 된 사업자 비율은 24.3%에 달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수업체가 많은 업종은 의약, 의료용품으로 15.8%였고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1%대 이하에 그쳤습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도소매업 창업 후 5년 생정률은 2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 사업자 연령도 높아서 시계 귀금속 업종은 60대가 21%에 달했습니다. 사회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을 제외한 월급쟁이들의 세전 평균 월급은 329만 원이며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일자리 행정통계를 통해 일자리별 소득 분포를 분석한 결과 남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390만 원으로 236만 원인 여성보다 1.65배 많았습니다. 이는 남성의 고소득층 비율이 더 크고 여성은 저소득 구간에 많이 분포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일자리 행정통계에 고용 및 건강보험 등의 데이터를 결합한 이번 통계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가구소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움이죠. 구보나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직업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는데요. 오늘은 기계를 다루면서도 반드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직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불어온 인공지능 열풍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가진 직업의 안정성에 회의를 갖게 되셨을 텐데요. 그런 직업이 있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떤 직업인가요? 바로 드론 전문가입니다. 드론이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 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드론 전문가란 이 드론을 전문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늘 누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조종하는지 참 궁금했습니다. 네, 저도 그랬는데요. 드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드론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드론을 보신 적은 드물 겁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는 대각선 날개끼리 짝을 잃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비행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해야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떠올라서 회전 속도만으로도 방향을 바꿔서 비행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드론도 한정된 충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하늘을 내며 원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위해선 반드시 조종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드론 전문가는 제가 아는 것처럼 촬영 분야 쪽에 많이 포진이 돼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히려 드론을 배운 뒤에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하는데요. 드론 디자이너, 드론 기술자, 드론 관제사, 드론 레이서, 드론 촬영가, 드론 법률 관련 컨설턴트 등 약 190여 개 정도의 드론 관련 파생 직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개 가까이가 생겨날 정도면 그만큼 드론 전문가의 전망이 높다는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등 7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드론 분야도 그 중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이미 미국에서는 드론의 상용화가 활성화돼서 IT 기업 및 구글은 도미노 피자 및 스타벅스 등의 업체에 드론을 통한 배송을 제안했고요. 아마존 역시 이미 드론을 통한 배송 전쟁이 시작됐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드론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 보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현 시점에서 드론 전문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촬영과 농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한 항공 촬영이 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뉴스나 영화에서 자주 보는 항공 촬영 영상도 예전에는 헬기를 타고 카메라맨이 직접 촬영을 해서 뉴스 시간에 맞춰 송출하기 위해 불이 나게 다시 방송국으로 오곤 했었는데 그만큼 어렵고 위험하면서도 고비용이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 드론 전문가만 보내면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이용해 촬영을 한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동영상 파일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편집이나 송출도 굉장히 간편해졌다는 거죠. 네, 우리 방송국에서도 항공 촬영할 때 대부분 드론을 사용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비용 대비 영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드론 촬영 감독을 더욱 찾는 추세인데요. 보수도 높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체 조종사와 카메라 조종자가 2인 1조로 작업을 하는데 하루에 일반 촬영 감독의 보수보다 월등히 높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정말 높은 편이네요. 그럼 촬영 외에 드론 관련 다른 직업도 이렇게 높은 보수를 받나요? 네, 대표적인 것이 농촌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일부 농업 선진국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파종 시스템도 개발 중인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파종할 경우 살표율은 75%에 달하고 파종에 드는 비용을 85%나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파종 보도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농약 중독 방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드론 농약 살포 전문가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농촌에서도 드론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는 줄은 몰랐습니다. 보수도 꽤 높은 편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드론으로 제초제를 뿌리고 받는 보수의 일반 논의 경우는 평당 15원, 농약 농도 조절 등이 더 어려운 고랭지 배추밭은 25원 정도를 받습니다. 적은 비용처럼 들리지만 재배지의 규모를 가늠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사람이나 경운기로 하면 무려 4일이 걸릴 정도로 넓은 경작지에 농약을 살포하는 건데요. 하지만 드론으로는 단 4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일부 드론 전문가 중엔 전국을 누비면서 일주일에 천만 원 넘게 버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천만 원이라니 정말 숨겨진 알짜 직업이네요. 그렇다면 드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학원 교육기관은 전국의 11곳인데요. 이곳에서 드론의 기초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드론 조종과 촬영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 달 학원비가 4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고 교육을 이수한 뒤 보수도 나쁘지 않아서 지원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농촌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원, 귀농지원센터에서 드론 활용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저렴한 비용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각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은 언제나 하늘을 나는 꿈을 꿨죠. 그리고 이제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뛰어넘어서 드론이라는 작은 물체로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고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맙습니다.